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 말씀 정리하기 전에 지난 주간 우리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팀들 하요일날 이번 주 하요일이죠 이번 주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보고부터 먼저 듣고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5학년 이희준 랩런트입니다 지금부터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는 처음인데 장로님께서 전도지를 많은 짐을 붙이신 분한테 전해드리라고 하셔서 좀 떨렸는데 잘 전해드리고 나니 좀 뿌듯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피아노를 말 쳐봤지만 그 선교지 직접 가서 쳐보는 건 좀 처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줄까 해서 좀 많이 걱정되긴 했는데 좀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 중간에 실수도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교할 때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김수희 선교사님께 저하고 같은 학년 랩런트 5분만 적어두라고 해가지고 김수희 선교사님이 적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돌아가자마자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희준이 너무 멋있죠 우리 희준랩런트가 차세대 선교사로 멋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 보고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방글라데시를 향한 모슬렘 119개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교 포럼을 듣는 저들에게도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전도와 성교로 결론 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전도사님 지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성교 포럼을 듣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성교 포럼을 듣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 주세요 방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성교 운동의 말씀의 흐름 따라 큰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4세대 성교사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보금화의 주역은 두 분이 계시는데요 김수이 성교사님과 샬람 목사님이십니다 김수이 성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네 곳 학교 샬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알류티시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이 성교사님께서 20년 이상 사역한 굴샨 교회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예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면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김수이 성교사님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생들을 불러서 보금사역을 시작한 학교입니다 23년 동안 사역한 사역지인데요 이번에 우리 하나교회 초등부 랩런터들이 치유와 썸밋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모슬림 현장에 문화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시간에도 잘 들었지만 우리 랩런터들이 문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곳에 있는 랩런터들이 초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글래에 가서 역시 문화구나 문화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힐링 서민 문화팀의 악단장은 박정구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연습하고 이렇게 멋있게 연주했습니다 랩런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작년에 작년에 우리 한국의 WRC 때 초청되어서 나와서 훈련받은 방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가 라주고요 김수희 선교사님이십니다 론존 선생님입니다 딜립 랩런트입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고 차세대 성교사들이 되어서 굴상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안면이 많으시죠 한국에 두 번 나와서 훈련받고 복음 통역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붙잡고 훈련받은 친구입니다 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실 때는 김수희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하셨지만 그 외에 모든 통역은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은 마문이가 모든 통역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 나와서 훈련을 받은 딜립 친구입니다 예배 때 모든 포럼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메시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여기도 라주라는 이 친구도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인생에 결론을 내고 방글라데시를 보고만 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굴산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아마 올해 WRC에 또 훈련 들어오실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훈련 받은 분들이 방글의 제자가 되어서 굴산 학교의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추일 날에는 추일 학교 교사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것을 교사하는 여군요 모든 사역을 전문 почему 나는 이슈 전 도사님 그래서 우리는 전문으로 강의 책을 합니다 사실은 이슈택 아름다운 이슈택 mensajes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간식을 주는 장면인데요 간식을 주면서도 한 명 한 명 이 차차 세대 성교사들이죠 이 랩놈들에게 지시 그리스도 슈마샤 슈마당까리를 확인하고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훈련받은 랩놈들이 방글에 돌아가서 이렇게 학교와 교회를 리더해가는 지도자들로 세워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굴산 교회는요 평일에는 학교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평일 날에는 이렇게 교복을 입고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주일 학교 때는 교사로 사역했던 분들이 평일에는 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별로 나누어서 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복음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이 흐려서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랩놈들의 표정들 한번 보세요 여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린아이들의 표정이 완전 허감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들은 친구들의 모습은 천국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들은 친구들의 모습은 천국입니다 우리 랩놈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랩놈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굴산 교회에 이렇게 차세대 성교사가 자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년 전에 갔을 때 영적 분위기와 이번에 갔을 때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를 믿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랩놈들을 김수이 성교사님께서 미션 홈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홈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년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시죠 아직까지 펌프를 실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션 홈 입구에 있는 펌프입니다 미션 홈에서 김수이 성교사님께서 지금 기도 제목을 포럼하시고 랩놈들이 기도 제목을 덮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션 홈에서 열한 명의 제자들이 또 차세대 성교사로 훈련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랩놈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업불 복 업떠러져도 복받는다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요 무학깔리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이 친구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덮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팀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훈련받은 랩놈들이 그곳에 가서 랩놈터 지도자로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학깔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난지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런 좁은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야 이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니까 방글의 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ace 2년 전에 방글대시 이 시간에 하긴 mucho calor ese tiempo pero en ese tiempo era primavera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en un lugar pequeño como se reúnen muchas personas hace mucho calor 저희들이 이곳에 가는 날은 방글의 모국어 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글날인 셈이죠 그래서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교회 굴산교회 굴산학교 오토라 학교 모아칼리 학교 아칼리 학교 교사들이 그날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집중 훈련을 받으러 오신 것이죠 정말 이 분들의 눈은 너무 간절했고 가슴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시는 장면이고요 여기에서 이 교사님의 이 교사님의 희준엠넌트가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사님의 이 교사님의 remanente tocando el piano en sí para dar la gloria a Dios aunque es un piano pequeño 또 이렇게 맘우니와 들리비 말씀을 듣고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통역은 맘우니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장노님이신 김한성 장노님께서 차세대 선교사에게 복음 인생 스토리를 뜨겁게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곳에도 차세대 선교사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다음은 Uttora 교회입니다 이 Uttora 교회는 3년 전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굴상과 무화칼리와 달리 아주 깨끗했습니다 Uttora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실입니다 교실입니다 이 날은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분이 이 학교의 책임교사입니다 이 친구도 교사인데요 이름이 자항길이라는 친구 랩런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서 처음 봤을 때는요 이 친구는 길거리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친구를 금방 교회에 데리고 온 친구 같았습니다 근데 2년 후에 가니까 이제 제자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훈련받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딜립이라는 친구인데 작년에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Uttora의 교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은 가족입니다 Uttora 학교의 교사입니다 이분들의 포럼의 내용 속에서 전도와 성교와 방글라데시 보고말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는 포럼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한길하고 이미자 전도사님이 인정샷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칼리아 교회입니다 이 아칼리아 교회는 굴산에서 한 3, 4시간 생지옥 같은 도로를 거쳐서 도착하는 곳입니다 지어진 지가 1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먼 시골에 어떻게 학교를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주민들이 학교를 지어달라는 소식을 김수희 성교사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수희 성교사님이 찾아와서 학교를 지어주는데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으니 학교를 지어달라고 했답니다 주민들이 여기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무슬림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한다는 각서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만 피할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조금씩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이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골 입니다 그런데 각서를 써놓고도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해서 창문이 다 깨어지고 학교가 많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분 자콕 선생님인데요 이 분도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가신 분이거든요 이 분이 이렇게 포럼했습니다 전에는 김수희 성교사님에게 월급을 받는 교사였습니다 성교사님을 통해서 보고말 듣고 이제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성교사님과 함께 사여가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 보고문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카톨릭에서 개종을 했고요 이 두 분 선생님은 힌두교를 믿다가 개종을 한 선생님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 부부가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분 포럼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보고문 을 하기를 원한다고 다들 포럼을 하셨습니다 이 시골 교회 아칼리아 에서도 차세대 성교사는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결혼한 지가 한 달 되었다고 합니다 신부입니다 이 신부와 함께 보금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칼리아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 시골 이 시골 이 시골 동네에 하나님께서 이 시골 동네를 국가에서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엄청난 공단이 앞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시골 동네에 이 시골 동네에 보금운동을 받은 이 시골 동네에 보금운동을 우리 박종고 집사님께서 아칼리아에 방글라데시 보금하와 119개 무슬림을 위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샬람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BRTS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이 BRTS가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이렇게 멋있는 알루티시로 완공이 되어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진짜 한국당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도 너무나 감동인데 무슬림 국가에 이렇게 알루티시가 세워진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샬람 목사님 얼굴을 모자익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신학생들이 16명 신학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차세대 성교사들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Healing Summit 문학 캠프단이 연주를 하나님께 멋지게 올려드렸습니다 신학생들이 눈이 동그랗게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사모님께서는 유니월드라는 NGO의 후원을 받아서 샬람 목사님이 복음 전한 그 자녀들을 모아서 알루티시를 알루티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20명의 렘넌트가 자라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렘넌트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가 크리스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있습니다 준비해간 자료를 사모님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샬람 목사님 아들 딸입니다 사모님께서 이번 WRC 때 이 두 자녀들을 데리고 훈련받으러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 은혜로 경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샬람 목사님께서 방글라데시 보고마 전략을 포럼해 주셨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각 지역으로 허터져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불태우고 전도자들을 죽이고 시를 말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시를 말려 버리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람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NGO 직원으로 들어가서 NGO 직원으로 들어가서 신의 각 중요한 위치에 게스트하우스를 열어서 게스트하우스 전략으로 방글보고말을 하겠다는 전략을 포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슬림 신학에 대해서 잠깐 포럼해 주셨는데요 이게 고란입니다 고란 1장에서 114장까지 있는데 고란 1장에서 114장까지 그 전부 내용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없애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신학이랍니다 그러면서 방글라데시 보고마와 차세대 성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샬람 목사님과 김수이 성교사님이 방글보고말을 시작하게 된 배경인 사바공단 지교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분이 우리 박건석 장노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신지가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단기 성교 할 때마다 사바공단 지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박건석 장노님의 회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건석 장노님께서 이런 포럼을 하셨습니다 방글에 와서 처음에는 열심히 산업하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작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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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샬람 목사님과 김수희 성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박건석 방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전도와 성교에 진작 결론 내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는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런터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도와 성교에 결론 내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글 당기 성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에도 차세대 성교사가 일어나고 방글라데시에도 은약대로 차세대 성교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le demos toda la gloria ante Dios porque de verdad en la iglesia de 하나 se siguen levantando las siguientes generaciones de misioneros y también igualmente en el que se siguen levantando a estos misioneros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y espero que toda la oración de todos los creyentes de esta iglesia y creo que podemos compartir muchas partes de esta parte para el departamento de la misionología aquí 지속해서 방글라데시 Bogumawa 111 119 y oramos para que bangla 109 se han proclamado el evangelio un gran aplauso de nuevo para la gloria de Dios 4 4 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행전 1절에서 4절입니다. 행전 1절에서 5절입니다. 행전 1절에서 5절입니다. 행전 1절에서 5절입니다. 행전 1절에서 5절입니다. 행전 1절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연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가지 오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충직자분들은 3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은 우리가 한 가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교지에 참 된 치유와 성미 성랍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성교지에 참 된 치유와 성미 성랍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성교지에 참 된 치유와 성미 성랍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남미 집중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남미 집중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통해서 37 중남미 현장에 살아나고요 그 인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수요일, 목요일, 하요일에는 세 가족 수련에 다녀오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집중신학원이 진행됩니다 며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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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은 집중신학원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훈련들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누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본 단기 성교가 또 이번 달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단기 성교가 또 이번 달에 기도해 주시고요 3월 25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30일 금요일까지 일본 단기 성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교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 13장 1절에 사질에 충직자, 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책임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정말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열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시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 책임지신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전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전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진행되는 훈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의 2018학년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3월 11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여기 한 2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여기 한 2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훈련 자체가 훈련이 아니라 응답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정을 지원해서라도 인도받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게 돼 중직자들이 무엇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직자들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게 돼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응답받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직자라면 전부 다 중직자 대학원을 다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1차 집중 합숙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요주간 금요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간 반, 야간 반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차 집중 합숙 훈련은 우리 교회에 와서 직접 1차 집중으로 합숙 훈련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도 처음 1차 집중을 참여하는 분들은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50% 협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RUTC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RUTC가 있습니다 보금적 세계관 학교가 진행됩니다 그 나중에 성장상으로 하는 focus입니다 변명적 세계관 공동의 학교는 여태입니다 그러나 전형 수행 Г yard action은 어떤 별로인 것입니다 제 3월 11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형 task의 구 apro Tam구 pren 30 16,童님 조금 불가 inv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같은 장소에서 seminary가 있었습니다. 어제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또 포로하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주십니다. 그 수준으로 한 분의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그래서 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된다 말씀해주세요. 사실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없으면 다 하고 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이 부분을 알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건 나쁜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고 좋은 의미에서는 갈급한 겁니다 그럼 왜 영직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갈급합니까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붙잡으면 그게 참된 응답을 누리는데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갈급하고 영직 문제 빠지는 것 같아요 si te aferras a las cosas correctas recibirás respuestas correctas si te aferras a las cosas incorrectas tendrás sed entonces estos problemas espirituales estarán escondidos en el comienzo se encuentran con una circunstancia una situación y se empieza a chocar estas cosas y al final de todo aparece su estado si nosotros morimos no tenemos ninguna situación que nos vamos a enfrentar entonces los problemas espirituales no aparecerán pero como nosotros no estamos vivos tenemos muchas situaciones por los problemas espirituales escondidos al comienzo se encuentran con las circunstancias y entonces aparece como un estado 그래서 이 부분들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먼저 교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la parte más importante que tienen que recibir ¿en dónde? en la iglesia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정리할 것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tres puntos grandes que tenemos que ordenar rápidamente ¿qué es?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알고 y se 합니다 tenemos que ver el punto de vista ciego que está en la iglesia ahora mismo 그러면 이 교회 치유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야 합니다 entonces tenemos que enfocarnos a la sanidad que necesita hacer la iglesia 교회의 시작을 알고 교회 치유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면 병든 세 개 교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el primer punto es el comienzo de la iglesia el segundo es la sanidad en sí del enfoque de la iglesia y también en sí sanar los enfermos en la iglesia solamente vamos a ordenar estos temas de oraciones en este tema ¿cuál es el comienzo de la iglesia? es Hechos 1.1 1.3 1.8 solo Cristo el Reino de Dios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겁니다 la llenura del Espíritu Santo es ser testigo de ella ese es el comienzo de la iglesia ¿tienen ustedes malinterpretaciones y también tienen conflictos con la iglesia? 빨리 이 시작으로 돌아가야 rápidamente comiencen con esta parte ¿por qué vienen conflictos? 이 시작 es mi 중심 es mi no comienzan eso comienzan contigo mismo por eso vienen los conflictos porque es tu estándar vienen los conflictos pues el comienzo de la iglesia es solo Cristo solo Reino de Dios y es el Espíritu Santo con este testigo cuando tengas conflictos y si tengas malinterpretaciones rápidamente comenzar de este punto ¿cuál es la imagen que tiene que tener la iglesia? Hechos 1.14 es la unidad se perseveraron unánimes en oración solo Cristo Reino de Dios y el Espíritu Santo se unieron en esto nada más esa es la imagen de la iglesia 1 Corintios capítulo 2 vemos Pablo es representante en la iglesia un cuerpo en un cuerpo de esta iglesia es vivificarse y la respuesta que recibimos a través de Hechos 2 1.47 si este es el contenido de la iglesia si esa es la imagen que tiene que tener la iglesia y ese es el propósito de la iglesia según las cinco respuestas que vemos en estos capítulos 2 es las respuestas que Dios preparó cuando unimos esto en este contenido es que Dios nos da las cinco respuestas espero que esta bendición y esta respuesta ustedes puedan en sí disfrutarla aquí están pastores muy importantes que vinieron de Latinoamérica también el comienzo de su iglesia tiene que ser en solo Cristo solo reino de Dios y ser testigo de la llenura del Espíritu Santo y llegar a ser unidos en esto tiene que ser nuestra iglesia también y las respuestas bíblicas que vemos son las cinco respuestas que Dios nos está asegurando las respuestas que vemos en estos capítulos 2 las cinco respuestas no tengo que mencionarlo porque ya todos lo conocen esto es todo en la verdad pero todos lo saben pero por qué no lo podemos continuar lo sabemos todo en mente sabemos las respuestas que vienen pero por qué no continuamos por eso Dios nos dio el tiempo de concentración para que sanemos la llave en sí para la concentración de esta es triunfo en el culto solamente dando culto adecuadamente ya tienes todas las respuestas como hijo de Dios dando culto ante Dios todo Dios está restaurando en tu vida en la verdad que de verdad puede hacer muchas cosas pero triunfar en el culto es lo primordial como no todos están dando el culto adecuado están haciendo el culto incorrecto y si nosotros en San Juan capítulo 4 este tipo de culto que estaban dando y a través del culto en qué tenemos que llegar a concentrarnos primero primero buscar la acción de gracia que tienes que tener esta acción de gracia viene de la salvación que tú tienes la acción de gracia en el evangelio que en cada tiempo tenemos que llegar a proclamar este evangelio y la actitud de gracia que tenemos que tener en otras palabras la salvación que tú tienes tiene que seguir proclamándose en tu vida aunque hables muchas otras cosas si sacas este culto importante no va a ser nada para nada cada mensaje tiene que hablarse de esta salvación es así que los creyentes son avivados claro que tengamos respuestas que tengamos frutos está bien pero lo primero es que si tienes acción de gracia en tu salvación y también tenemos que aferrarnos a la corriente de la palabra de Dios tenemos que llegar a escuchar la voz de Dios no escuchar la prédica sino que la voz del mensaje de Dios ver esa corriente que Dios tiene planeado que tiene Dios preparado para mí es así que vienen los temas de oraciones digamos que una persona que viene por primera vez a la iglesia le dice ora no va a poder orar si te aferras y te percatas de tu salvación te entiendes del evangelio y crees en la palabra de Dios dentro de eso la temana de oración que sale son las verdaderas que ellos vienen por primera de la iglesia y tú dices ora ora eso es algo que no va a ser coherente para ellos tienes que entender el evangelio el mensaje tiene que escucharse y dentro de eso vienen los temas de oraciones entonces en cada culto como podemos ordenar estos temas de oraciones es sencillo te das cuenta que cada uno lo empiezas a borrar antes de ir al culto tenemos muchos temas de oraciones pero cuando estamos dando culto empezamos a desechar estos temas de oraciones y empezamos a ordenar entonces empezamos a editar y ahí viene la verdadera sanidad a través de ella solamente dando culto adecuadamente tus oraciones son simples en la verdad Dios te lo ordena todo en la verdad las cosas incorrectas lo ordena Dios y nos damos cuenta que nos aferramos a muchas cosas incoherentes y de verdad muy maduras pero a través del culto es que todos estos son desechados por eso tienen que tener acción de gracia en el evangelio conocer y ver la corriente de la palabra y si te aferras al tema de oraciones correctas dentro de eso viene la sanidad y ahí viene como el resultado ves el futuro movimiento de remanente movimiento de evangelismo empiezas a ver esto entonces tenemos el contenido la imagen de la iglesia y también el propósito de la iglesia conocemos pero porque no funciona por eso tenemos que aferrarnos al culto que tenemos que triunfar cuando nos aferramos a esto Dios nos levantará como testigo para la verdadera sanidad para estos enfermos que están en este mundo sigue más y hay mucha división y también todo está separado y vemos aquí que desde el comienzo hasta el final habrá guerras y también divisiones otras religiones dicen que esta tierra será el paraíso eso es una cosa incorrecta más va el tiempo muchas destrucciones y también guerras habrá y si la iglesia estará en sí desapareciéndose totalmente la iglesia quedará en sí una parte incapaz de poder dar respuestas al mundo como no saben por qué vienen los problemas por eso no pueden dar respuestas por eso la iglesia tiene las puertas abiertas pero no pueden dar respuestas porque la iglesia no tiene nada de fuerza ahora por eso lo que falta ahora mismo solo son desastres sábado capítulo 24 1 al 13 dice así segundo timotico capítulo 3 1 al 13 dice que vendrán sufrimientos en los tiempos 이런 재앙 일어나는 시대 저와 여러분 이 한 시대 전도 자로 부르셨 en este tiempo de desastre Dios te ha llamado como evangelista lo creen de verdad y aquí debe haber la verdadera actitud de ¿por qué 하나 hay tantos problemas en el sufrimiento y crisis en este mundo 이상한 이상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를 이거 까지 하셨 que escuchamos muchas cosas extrañas pero estamos guiados hasta este punto 앞으로 교회 가 다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결국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라고 부르신 거죠 porque Dios no ha llamado en este tiempo que se está desapareciendo el banheiro cerrándose las puertas de las iglesias yo era de caer en ese desastre pero por eso tenemos que dar gracia por la salvación que tenemos hay que dar gracia que Dios te ha llamado que esos desastres han de venir pero ustedes lo salvarán por eso queremos Dios desea que tú salves ese campo y la nación completa con el evangelio es suficiente para que sea verificado pero no tienen el evangelio los creyentes se están disminuyendo los creyentes tienen conflictos todos los días entonces por eso hay división en la iglesia y también se van de la iglesia los remanentes entran más en la corriente del mundo pero si la iglesia se restaurar todo restaurará como la iglesia se está derrumbando por eso no pueden detener esos desastres pero con este fondo tan increíble Dios te ha llamado a ti como evangelistas de verdad tienen que tener seguridad que Dios Dios ha llamado para utilizarte en este lugar por eso te ha llamado como evangelista estas son las obras que Dios dice yo lo voy a hacer a través de esta iglesia todos los obreros que estén los pastores a través de estos pastores se están levantando en estos ministerios en esta nación de latino américa y tengamos la bendición de ser utilizados en esta parte grandemente en nuestras naciones también